꼬레밥의 중요성 아 킬 가 킬 투야 아 킬 투야 쓸더스 쉰 떡밥 강타 박치기 아이 무슨 쉬엄쉬엄 딜 해라 임마 흑음 닉과 깨물고 악딜하는거 봐라 천탑 인심이 이래다 엘기아이다 고래밥의 중요성 아까 낮에 4일로 고래한테 밥 좀 달라고 했더니 왜 형질 주길래 밥상 뒤엎고 비탄 얻어냄 엘기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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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카어 오예 다리가 났나 쇠물이 났나 초커다 벨벳 초커 슬게담 기상버튼 디버프 수리검으로 민첩 1사커 수비카드 쓰면 방어 1오름 근데 반대로 수리검 1민첩 후 기상버튼 디버프 받고 수비 쓰면 0방어 이럴수가 코드 뭉치 왕쌰 왕쌰 2 3 QOm QOpcas tb QOm QOpcas tb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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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루시카 도적놈들 상점주인 털면 되는데 로그라이크에서 상점주인이 겁나 센건 근본이긴하 도적놈 아 내 물약 하 고소 고소 많이 미친거 아님? 매우 많은 참호 아크라참오 예 이러면 쉽지 않은데 이러면 쉽지 이지게임 되버림 에 earthquakes 5 바리케이드 좀 빨리빨리 주면 좋겠네 실은 말고 엘리트 갈만한 덱은 아닌데 하지만 길박하고 있죠 차보대장? 어림없는 소리 아 그래도 얘 나와서 다행이다 파충류 주술사 답 없는데 쥐 엘리트 갈리 트롯 꼬라씨 트롯 형수랑 다름없네 늘 먹던 맛이여 트롯 트롯 물, 혈안 이런거 찾아보자 뱀 모방 하나 더 해야 파충류주술사 이딴거 잡을듯? 안뇸기 뭐..자꾸나 내 뭐..버그야 이씨 엘리트 갈 필요 없는거 같고 뭐..불개미가 불을 안내뿜는다고..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물개미 물개미 딴 개미 바람개미 있어야되는거님 기사.. 기사 예배한데? 뭐 증거로는 사실 디텍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 거짓말인거 다 안다고 유원비요 유원비요 이즈 덜패기 이즈 덜패기 아니 이즈 덜패기 이즈 덜패기 이즈 덜패기 이즈 덜패기 참하오 먹지 못했는데요 또 우나다서오고 방로 되겠나? 뭐 안댓말고 아 이거지 게맛있고 상로 완벽하고 야 발이 뭐하냐 발이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바리스 2. 2. 3. 2. 뭐지? 오늘 올라간 아클 영상이랑 똑같네. 20분 받차 몸. 그런데 사부가 6개인.